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일단은 요 게시판을 보시면은 오늘하고 다음주가 이제 기초강의 있거든요 기초강의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툴을 보는게 좋아요. 그래서 기초강의가 오늘하고 다음주에 끝날겁니다. 그래서 책을 일단 전체적인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갈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입문과정이라는 자체가 이 개론 자체를 처음서부터 막 깊게 나가면 진도가 안맞이니까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편안하게. 어디까지 하죠. 제가 이제 페이지 놓은 경우 아마 제가 저번에 그 275페이지까지 한 것 같아요. 맞죠. 보트폴리오. 그래서 오늘은 넘겨보시면은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것이 277페이지를 가시면은 277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합해의 시간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있는데 출제 빈도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건 현재 지출과 장래의 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100원을 냈으면 장래의 100원과 지금 100원은 의미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고른 것들을 이제 우리가 향해서 보는데 계수가 미래가치 계수가 3가지 있고 현재 가치가 3가지 있는데 저는 입문과정에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한가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두 가지만 좀 잡을게요. 그렇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밑에 일시불의 미래가치라는 게 있고요. 쭉 나오는데 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입문과정에서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합해의 시간가치입니다. 자 합해의 시간가치를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합해의 시간가치 자 그럼 지금 돈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 자 100만원을 지금 돈이라는 것을 현재가치라고 합니다. 현재가치 자 현재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를 해요. 현가 현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일시불을 1년 후에 1년 후에 연 10% 이자로 따진다. 우리가 110만원이라는 가치가 되거든요. 자 이걸 미래가치라고 그래요.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 연 10%라는 이자율을 적용시켜서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가 붙죠. 그래서 이걸 할증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때 곱아지는 수가 1.1이 개수거든요. 개수를 곱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할인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0%로 할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고 할인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게 할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미래가치로 바꾸는 세 가지 개수가 있고 현재가치로 바꾸는 세 가지 개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만 오늘 일시불만 좀 해볼게요. 일시불은 한 번만이에요. 100만원이라는 자체가 지금 일시불이고요. 이거를 일시불을 1년 후에 10%로 본다면 110만원이 지금 궁금합니다. 110만원을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하거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자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곱하는 수가 개수예요. 자 이거를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합니다. 미래가치 개수. 자 그래서 우리가 4가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수확한 애들이 만들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왜 단리와 복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단리가 이자가 셀까요? 복리가 이자가 셀까요? 복리가 이자가 셀죠. 나와있는 게 다 복리거든요. 그래서 복리라는 건 잘 들어보시면요. 단리계약하고 복리계약을 해요. 그래서 값돌이가 값돌이가 만약에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2년 동안 은행에다 이자율 10%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단리 라는 것은요. 자 10%니까 어떻게 돼? 아까 110만원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를 곱하면 110만원을 받아요. 1년 있다가. 그런데 또 100만원을 하게 되면은 100만원에다가 또 1점이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땠까? 그러면 10만원을 더 받죠. 그죠? 그럼 우리가 2년 후에 2년 후에 그냥 10만원 10만원 120만원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시중에 단리가 더 이자가 센다고 그랬어요. 복리가 더 이자가 세요. 복리죠. 그죠? 복리라는 자체는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11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2년 있다가 또 10%는 100만원에 1점이니까 10만원이니까 12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복리라는 것은 원금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라 이 110만원에다가 곱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복리 계산이 식을 탄생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이어서 이게 연수입니다.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거든요. 그죠? 여기 R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니까 10%니까 1.1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2년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2년이면 2번 하죠. 그럼 1.1이 되니까 121만원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단리다. 이게 복리다. 복리로 계산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현재가치로 돌려와요. 이게 역수가 되는데 들어보세요. 자 현재가치는 현재가치는 들어보시면은 만약에 1년 후에 110만원을 110만원을 100만원으로 가져오잖아요. 자 이 100만원이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되거든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자 그럼 미래의 110만원을 100만원으로 갖고 오려면 자 여기 보세요. 1.1로 이걸 그냥이 돼요. 이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죠. 역수관계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 일시불에다가 110만원에다가 이거는 1.1분의 1을 해도 되거든요. 그죠? 곱했나요? 얘는 나눴나요? 나누니까 역수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희게 하나 탄생이 돼요. 자 얘는 아까 쟤랑 역수여서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이거는 자 이거는 딱 보세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아까 미래가치계수였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에요. 현재가치계수에요. 곱발은 현재가치계수죠. 그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가 됩니다. 현재가치계수. 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두가지가 역수다. 이것만 좀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문제는 그냥 1원 나오면 일시불이고요. 자 만약에 110만원이 된다는 것은 N년후라는 게 나와요. N년후는 4가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불의 4가계수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로 바꾼다는 것은 일시불은 그냥 1원 110만원 나오고 이거 현재로 할인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277페이지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일시불의 미래가치라는 의의에 자 일정 금액 매년 일정률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후에 금액 넘겨 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산정하는 경우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매년의 이자분은 그 다음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제가 단위라고 그랬어요. 복리라고 그랬어요. 복리죠. 여기서 나온 복리고요. 자 2번.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현재 1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원이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이고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4가계수예요. 그죠? 그럼 따라오세요. 1시불의 4가계수. 그래서 1원이 1시불이고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후니까 1시불의 4가계수를 찾게 되는 금액을 나타나서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현재 5억인 주택. 5억이 일시불이고 매년 5% 상승하는데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사용할 때는 10년후라는 건 뭐예요? 이건 4가죠. 그죠? 그래서 일시불의 4가로 사용해서 주택가를 산정하고요. 자 오른쪽 가십니다. 현재가치로 갈게요. 현재가치로 가시면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라는 것은 자 의의에 가시면요. 현재가치나 미래 발생할 일정금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거든요. 현재가치를 줄여서 그 아닙니까? 아까 현가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아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와 반대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에요.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4가계수는 그 아닙니까? 이 두 관계가 역수 관계입니까? 역수죠. 그래서 얘는 할인율이라는 게 나오죠. R%일 때 N년후의 1원이 일시불이고 현재 얼마냐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3번 별표. 10년 후에 1억을 동원하게 적으세요. 1억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라고 적으시고요. 일시불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현재가치에다 동원하게 적으세요. 그러면 현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입문 과정에서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있다가 이제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또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시불은 여러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이고 딱 1원이라는 게 나오고 내가계수는 N년후라는 게 내가계수가 되고요. 현가계수는 현재 할인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단위계산이다. 복리다. 복리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틀을 보려면 다 하게 되면 넘을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넘기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린 거는 이제 이따가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을 볼 텐데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좀 볼게요. 283페이지로 가시면 283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맨 밑에 가시면 현금 흐름 측정이라는 게 있나요? 283페이지 맨 밑에. 찾으셨습니까? 제 이름 석자 내고 이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가 강의 접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조건 떠요. 그래서 넘기시면 자 현금 흐름이나 캐시플로우가 넘기시면 영업 현금 흐름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특히 여기가 시험 문제가 100% 나옵니다. 100% 주제가 되기 때문에 보세요. 자 그럼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고 우리가 임대 사업하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받죠? 받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나가는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넘기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자 287페이지로 가시면요. 287페이지로 가시면 내가 임대료만 받아요. 나중에 매각도 해요. 매각도 하죠. 매각의 현금 흐름이 이제 두 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의 영업의 현금 흐름과 매각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거의 시험 문제는 100%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고정시키는 게 어디냐면 페이지 가시면 284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284. 284 박스 하나 찾으셨어요? 이거 이제 제가 책에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걸 강조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임대사업을 해요. 그럼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룸 받아요. 나중에 매각, 양도차익도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 현금 흐름을 갖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은 이제 현금 흐름의 측정인데 만약에 어 임대사업을 해요. 그래서 20억에 그 임대용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이걸 총투자액이라고 하거든요. 총투자액을 투자해서 지렛대효과가 타인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10억은 내 돈으로 들어가고 10억은 저당으로 빌렸어요. 그래서 10억을 돈을 자기 자본이라는 건 남의 돈이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이죠. 이걸 지분이라고 합니다. 갑돌이가 자기의 돈을 투자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지분투자액이라고 하고 얘를 지분투자자라고 해요. 자 10억을 은행에서 땡겼습니다. 그럼 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부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학교를 내에서는 저당이라는 말을 써요. 저당이 타인돈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얘는 이제 저당투자액이 되고 저당대부액이 되며 저당투자가 되죠. 그럼 재미있게 지분은 따로이세요. 지꺼 지꺼 저당은 따로이세요. 저분꺼 저분이 은행이시거든요. 그죠. 지금 거의 뭐 분위기가 안좋아서 다시 갈게요. 따로이세요. 지꺼 제가 할게요. 지꺼는 자기꺼에요. 그죠. 저당은 자기꺼에요. 저분꺼에요. 은행꺼죠. 그죠. 재밌게. 거의 뭐 재밌어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안좋아서 지분은 누구꺼? 지꺼. 저당은 저분 누구세요. 은행이죠. 지분투자자와 저당투자가 다르다는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하고요. 취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과 영업은 똑같은 용어예요.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건데 이걸 저번 시간에 제가 인컴게인스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임대료에요. 임대료. 임대료를 받아요. 그럼 한 번 받아요. 매번 받아요. 매번 받죠. 그죠. 현금수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차액을 처분이에요. 처분. 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처분에 대한 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양도소득이에요. 자본이득이. 그래서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 그래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하죠. 세금도 나와요. 여러분들 취득할 때는 그냥 해요.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를 내고 양도할 때는요.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보유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유세는 재산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보유세에 이따가 영업경비에 재산세가 영업경비로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산세가 나간다는 거 머릿속에 두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얘가 임대단위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임대단위수가 25칸의 임대단위수가 있으면 이걸 채워요. 그래서 다 채웠을 거라고 가정해서 가능총소득을 계산합니다. 25칸이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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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하나하나를 임대단위수라고 하고 25칸이 있고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100원이라면 2500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다 채웠어요. 채웠을 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제가 맥을 잡아드릴 텐데 자 이거는 이제 가능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시 영업시 운영시 운영시 현금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영업현금우름이라고 하거든요. 영업현금우름 영업현금 에 계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총소득 부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능총소득 근데 가능총소득은 아직 채웠어요. 예상만 해요. 예상만 하고 우리가 일본에서는 이걸 주라고 하는데 그냥 총으로 암기를 해 주세요. 자 공실이 안 되어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죠. 미리 빼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실이 되는 걸 빼주기도 하고요. 공실 및 자 우리가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용어가 좀 많아요. 예를 이제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얘는 우리가 해수불가능한 임대로입니다. 해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회수 회수 불가능한 임대로 불가능한 임대로를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 5%를 예상해서 빼주거든요.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기타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타소득은 뭐냐면 임대료외소득이에요. 그래서 영업외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입니까 밑에 주차비도 받습니까 주차비라든지 저판기 수익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임대료예요. 임대료외수익이에요. 외수익이 되죠. 기타소득이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게 유효해요. 유효 총소득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뺍니다. 영업경비 자 그러면 순소득이라는게 나와요. 순소득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이 뭐냐 부채서비스액은 부채에 대한 서비스액은 굉장히 번역한 건데 이거를 자 여러분들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거죠.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거죠. 그래서 이 부채서비스액이 원리금을 얘기해요. 원리금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아직 세금을 공제했지 않았으니까 책에 보시면 세후에요. 세전이에요. 세전이라고 되어있죠. 그죠. 세전 세전 현금수지는 맞고 현금후름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우리가 세후가 됩니다. 세후 현금후름이 되는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편안하게 자 우리 학원원장님께서 지금 학원사업을 하려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계신게 자석수에요. 그냥입니까 수강료를 받습니까 받죠 그럼 다 채웠을거라는 것은 채워졌어요 예상만 하는거에요. 그죠 어 옆에를 보세요. 그냥입니까 옆에 공실이 있습니까 공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임대료 안내고 회수가 불가능한거는 수강료 안내고 도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것들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 자판기 수익 같은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가져가는게 그냥입니까 유효총소득입니까 유효총소득이고 자 전기세라든지 이런 분필같은 영업경비가 안나가요 나가요 나가요 나가죠. 그럼 순소득이 나오죠. 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 빌리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전은 아직 세금을 공제했어요 안했어요 안하고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세를 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세후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따라해보세요. 총소득 총소득은 경비를 뺐나요 경비를 아직 안 뺐나요 안 뺀 소득을 얘기하고 순소득은 경비를 뺀걸 얘기해요.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이 되잖아요. 그죠. 얘는 빚을 안 뺐고 세전은 빚을 뺐는데 아직 세금을 안 뺐고 세후는 다 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인데요. 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경비를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그래서 경비를 내고 빚이 은행입니다. 은행이 빚 갚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요. 그래서 비비세 자 따라해보세요. 비비세 그러면 경비 서비 그 다음에 세니까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고요. 90원에서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라면 밑에 소득이 큽니까? 위에 이렇게 큰 편입니까? 큰 편이죠. 근데 이제 얘는 반드시 커요. 경비를 들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내 돈을 다 전액 투자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됩니까?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자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죠. 세선과 세우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팬들어 보세요. 자 자측에 가능총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최대한 임대로 수입을 얘기합니다.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임대로 임대 수입을 곱하구요. 공실 아까 불량부채는 해수불가능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밑에 기타소득은 임대료에요. 임대료 외수익이에요. 뭐 주차비 수입이라든지 세탁기 수입 같은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총소득이 아까 기타소득까지 더한 다음에 나오고 영업경비에다가 별 펼쳐 보세요. 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거는 기초반에도 좀 잡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업을 하려고 하면 되냅니까? 포함되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제가 아까 보유세에 재산세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라는 것은 경비처리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자 보험료는 화재보험료입니다. 그죠 소멸성보험 같은 거니까 들어가고 강고비 전기세 전에는 들어가죠. 동그라미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시험자 나옵니다. 배포 3개 자 보세요. 공실및 대선충당금은 왜 안되냐면 지금 영업경비 전에 그냥 이 공실을 미리 빼줬습니까? 빼줬고 부채서비스액 빼줄 거고 소득세도 이거 다음에 빼줄 거죠. 그래서 공실및 불량대선충당금은 그 위에서 빼줘서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되고 부채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고 그 다음에 운용소득세가 아까 영업소득세예요. 소득세도 안되고 자본이득세는 따로 보세요.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라는 거에 양도소득세라고 적으세요. 양도소득은 운용때내요. 처분때내요. 처분때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의 강가상가 건물의 강가인데요. 건물의 강가상가 학비는 실제로 나가는 경비가 아니라 회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비처리를 안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급여나 개인적 업무비는 안 들어갑니다. 찾으셨죠. 이렇게 해석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이 원금상환분과 이자를 합친 거고 세전은 세금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우리가 지분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이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세우는 영업소득세를 뺀 거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마무리 해줘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리 갔지만 넘겨보시면 페이지 287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그냥입니까? 매각을 합니까? 매각을 하죠. 287페이지에 가시면 매각현금후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이제 아까 임대사업을 할 때 돈의 현금후름이 아니라 내가 매각을 할 때 현금후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돈이라는 것은요. 지분복기이라는 것은 지분이 내 돈이 20억이 여기 들어갔죠. 들어가서 나중에 운영 때 들어온 게 아니라 처분시에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처분시의 현금수지입니다. 처분시. 매각이니까 운영이 아니라 처분시의 현금수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본다면 들어볼게요. 자 이걸 이제 예전에는 지분복기이라고 나왔어요. 지분이 복기하는 것이 처분시에 대한 현금수지다. 지분 복기의 계산인데 복기의 계산인데 요즘은 이게 매각 현금후름 나옵니다. 매각에 대한 현금후름.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예상 매도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매도가격이 양도가격이에요. 매도.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 매각대금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총 매각대금. 매도가격서부터 스타트를 끄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그냥입니까? 경비부터 냅니까? 경비부터 내죠. 그렇죠? 매도경비라는게 나가요. 이 매도경비는 우리가 중계수수료 같은걸 얘기를 하거든요. 매도경비가 나가고 그럼 우리가 총 매각대에서 경비를 빼니까 순이 나오죠. 순매도액이라는게 나옵니다. 순매도액. 그 다음에 미상환저당장금이라는건 뭐냐면 상한되지 않은 저당의 장금이에요. 미상환저당장금은 상한되지 않는 저당장금.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10억을 빌려서요. 5억을 갚았어요. 그럼 5억이 상한됐어요. 아직 상환이 안됐어요. 안됐죠. 그걸 이제 미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상환 10억의 저당장금이 융자 잔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5억을 빼줘야 된다. 자 그러면 책에 보시면 세후에요. 아직은 세전이에요. 세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시니까 지분 복귀기라는 말을 씁니다. 복귀. 그 다음에 거기 자본이득세에다가 양도소속세라고 적었어요. 캐피탈게인텍스는 양도소속세입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이득세는 양도소속세다. 요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 아니라 세후가 되겠죠. 세후 지분복귀가 됩니다. 지분복귀. 이렇게 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당 똑같아요. 자 얘도 이제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그 다음에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인데 밑에 키 클까요? 위에 키 클까요? 위에 키 큰 편이죠. 그죠? 근데 경비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자 남아있는 저당 잔액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없으면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거 제가 입문과정에 맞게끔 좀 편법으로 가볼게요. 일단 보세요. 영업 영업경비 지금 뭐하는지 아시죠? 영업은 영업이 들어가요. 일단 보세요. 순영업소득 영업소득세 그죠? 요거는 처분시입니까? 이건 영업입니까? 영업에 대한 흐름이고요. 자 보세요. 다음 세. 매도가격 매도경비 순매도액 세전지분복기액 세후지분복기액 그죠? 양도소득세액 이건 그냥입니까? 다 매각시입니까? 매각시다라는게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고 요정도만 들으셔도 훌륭합니다. 그죠? 요거 기초강의에서 이건 거의 시험문제가 100%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문제에다가 이 도화지에다 적으시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험문제가 계산문제에서 수제가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8페이지로 가시면 자 자 거기 보시면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밑에 보시면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특히 얘도 별표 3개 특히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게 출제민도가 높습니다. 자 얘가 이제 현가해소기관법은 아직 계산문제는 안 나왔지만 얘도 현가가 들어가니까 고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틀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을 이제 갖고 제가 이제 보겠는데 자 할인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갖고 와서요. 현금흐름 캐시프로 현금흐름을 봐서 우리가 유입이 유출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배웠던 입문 과정에서 아까 현가와 내가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가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핫패시장 가치를 고려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였어요. 자 들어보시면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정의입니다. 자 할인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캐시프로 그죠? 현금흐름인데요. 현금흐름법 분석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DCF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얘는 이제 현금 수지라고도 해요. 그럼 오늘 배웠던 거 좀 운용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내서 1년 후에 자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 갑니다. 1억 2천만 원 자 그럼 어떻죠? 이렇게 벌어간다면 자 지금 1억을 낸 거는 아까 현재가치를 줄여서 현가라는 거 아시죠? 무슨 가다? 현가고 자 이거는 현재 가치에요? 미래 가치에요? 미래 가치에요?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자 현재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현재는 확실하죠? 근데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면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할인한다는 얘기 했어요. 할인은 내가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드릴까요? 물건을 사서 아니면 1년 어음을 끊어서 어음을 100만원으로 드릴까요? 그럼 당연히 현금을 원하시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1년 후죠. 그럼 어음이라는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음이 굉장히 들리지 못하는 위험한 어음이에요. 그럼 위험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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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채업자가 할인율을 높입니다. 그럼 할인율을 낮춘다 할인율을 높인다. 높이게 되면 이 어음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요. 그런가요? 그럼 부동산도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할인율은 어떻게 돼요? 높이겠죠. 그럼 할인은 따라면서요.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리면서 이 현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도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돌려와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나간 돈이라면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겠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가지고 자 그러면 현재 가치로 돌렸으니까 현가가 꼭 안 들어가야 된다 현가가 꼭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라고 현가 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좀 전에 운영에 대한 영업소득만 있어요. 매각도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운영과 처분을 다하니까 합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운영과 처분이 다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한 해가 아니라 자 매년 매년 소득이 똑같습니까 매기간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세우로 따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현금 유출이라는 것은 현값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유출이 됐다는 건 내 돈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분투자라고 해야죠. 이 지분투자액으로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지분투자액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입에 이제 아까 빚은 다 갚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서 자 그러면 유출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거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게 얘라는 건데 펜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 만지 체크하냐면 개념입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DCF 법이라고 그래요. 이 디스카운티드가 할인이고요. 캐시플로우가 현금으로 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분석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애플은 이제 분석인데 장내에 예상되는 장내에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무슨 가치로 할인했습니까. 현재 가치라는 것 박스. 그래서 이걸 서로 비교했죠.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 기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판다는 모든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가정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는 자 지금 제가 하라는 것만 하는데 지금 이 순현재 가치법의 기본적인 개념만 잡으세요. 자 갑니다. 들어 보세요. 자 순현재 가치법이라는 건 뭐냐면 순현가에요. 순현재 가치.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우리가 순현가법이라고 합니다. 순현가. 자 아까 형가는 무슨 가치를 줄인 말이에요. 현재 가치죠. 빼준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Represent Value라고 하는데 자 들어갑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를 보통 우리가 처분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운영에만 갈게요. 현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현금 유출을 빼줍니다.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서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1억에 대한 내 돈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을 벌었다. 자 그러면 이건 현재 가치에요. 미래 가치에요. 현재 가치 땡겨야 되죠. 좀 전에 우리가 왜 1 플러스 R에 N승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1년이면 1승. R이 할인율이거든요. 자 할인율이라는 자체가 얘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고만 가져가세요. 요구 수익률로 그래서 요게 만약에 10%다. 그럼 얘가 0.1이니까 1.1이 되니까 3억이 되거든요.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을 수년제 가치를 번 거에요. 그 다음에 2억. 자 입을 열어세요. 2억. 수년제 가치. 금액. 금액.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자 그것만 잡으세요. 팬들어 보세요. 자 입문과정은 개념만 잡습니다. 수년제 가치법 의의 있나요. 장래에 기대되는 세전이에요. 세후소득이에요. 현재 가치학계와 최초의 투자비용 지출의 지분형가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자 그럼 박스표표. 어떻게 됐어요. 현금위비형가에서 현금유출형가를 뺐습니까. 뺐죠. 그래서 자 입문과정은 상호독립적만 보세요. 상호독립적을 보시면 수년가가 뭐보다 커야지만 채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0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0보다 작으면 채택해요. 기각해요. 이것만 잡으세요. 이것만 잡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디귿에 아까 제가 수년가를 구하기 전에 사전에 무슨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했죠.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요구가 우리가 가를 보시면 요구 수익률을 투자주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관적이니까 그렇게만 보세요. 그렇게만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291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291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따라해 보세요.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법 그런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와 달라요. 수익성지수법은 빼는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자 수익성지수법이라는 자체는 이게 PI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지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지수는 항상 분수가 나옵니다. 그럼 앞에 게 올라가니까 수익이 올라가서 우리가 유입이 들어오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자 현금의 유출의 현가로 나눕니다. 현금의 유출의 현가로 나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요 할인하면 3억에서 1억이라는 거는 3인데요. 내가 1억 벌어서 3억이라는 건 3배 벌었다는 거예요. 몇 배 벌었다. 3배. 2는 몇 배 벌었어요. 얘기할 때까지 제가 갑니다. 2는 2배. 이건 이거 얘기에요. 아까는 빼서 금액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입니까. 배수입니까. 자 만약에 0.5는 0보다는 크죠. 근데 1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이 3억을 3억을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그렇죠. 1배수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자 0.5라는 것은 1억 투자해서 5초밖에 못 건진 거거든요. 이해가 안 나요. 그럼 얘는 0이에요. 얘는 1이에요. 1. 그거만. 그 다음에 얘도 할인율이 이것인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의의 있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뭐를 뭐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금 유입형가를 현금 유출로 나눈다고 그러고 밑에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하라는 것만 니은의 의사결정 가 상호 독립적 수익성 지수가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투자하고 수익성이 1보다 작으면 계약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특징의 가나를 보세요. 가가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로 요구순율로 적용한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이제 보는데요. 순효가가 판단지표가 동일할 때는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은 사업실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안할게요. 만약에 순효가가 A와 B가 2억하고 2억이 그냥입니까. 순효가가 같습니까. 같죠.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며 수익성 지수로 판단해 버려요. 자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만약에 유익과 유출을 할인했다. 자 이게 만약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3억에서 1억 배도 2억이 되고요. 5억에서 만약에 3억 배도 2억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1억 투자해서 2억 번개나요. 3억 투자해서 2억 번개나요. 자 다시 갈게요. 지금 내가 여기 두 개에다가 다 1억을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어요. 그럼 내가 천만원 투자해서 1억 번개놨나요. 5천만원 투자해서 1억 번개놨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하시면 있었어요. 다시 갈게요. 얼마를 벌었어요. 1억. 1억은 그냥입니까. 순효가가 같습니까. 알죠. 천에서 1억 번개나요. 5천에서 1억. 천이 낫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초기 비용이 많아야 돼요. 초기 비용이 작아야 돼요. 수익성이 커지거든요. 이건 금액이 아니라 배수로써 투자 규모를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시면 만일 순효가가 동일하다. 그러면 초기 현금 투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아까 1억 중에서 천만 원이 좋아요. 5천만 원이 좋아요. 천만 원이 낫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은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게 좋아요. 3번에 가시면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빼서 그 금액이 0보다 큰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나눠서 1보다 큰 거고요. 이 내부수익률은 이게 기대수익률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내 자체입니다. 여기서 20%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부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좀 어려워요.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갓게 만듭니다. 갓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1억 투자해서 1년 있다가 1억 2천 벌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걸 갓게 합니까. 그죠.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럼 아까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에 N승이잖아요. 1년이니까 1승이잖아요. 그런가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팁을 드리면 무조건 이 R을 구할 때는 1년밖에 안 나오지 2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 원리는 이걸 볼게요. 만약에 1억 2천을 1 플러스 R에 1승을 나눠서 이걸 1억이라면 얘와 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1억 2천에다가 1억을 하게 되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 넘어가니까 R은 넘어가면 0.2가 돼서 20%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걸 따라하지 맙시다. 따라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억을 밑으로 깔아요. 얼마를 깐다? 1억. 1년이라는 과정에서 이 차이를 올려요. 그죠. 그럼 1억이 2천입니까 그냥입니까 20%가 됩니까. 그죠. 이게 이제 구하는 빨리 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20%가 따라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그 자체로 투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만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요. 무슨 일을 갖고 온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내부가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지 자금은 기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두 번만 따라해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갓게 만드는 할인율 One more time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갓게 만드는 할인율 자 이건 어떻게 했어요. 얼마를 밑으로 깔으라고 했죠. 1억을 깔고 2천을 올리라고 했나요. 그럼 20%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따라하세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대투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유입과 유출을 갓게 하니까 순형가가 3억에서 3억 빼면 0이죠. 순형가를 0으로 만들고 3억에서 3억으로 나누면 1이거든요. 수익성 기술을 1로 나눈다는 1로 만드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3번에 내부 순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부 순위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만드는 할인이에요. 서로 갓게 만드는 할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파이팅. 순형가를 뭐로 만들고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해서 재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번에 가만 체크하세요. 자 무슨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이 커야지만 채택하겠어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커면 채택하고 어떻습니까. 요구가 크면 채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294로 마무리할게요. 294 지금 보고 계십니까. 박스 몇번 세개요. 자 순형가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유입이 더 큰 거죠. 그럼 반드시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구가 큽니까. 내부가 큽니까. 그럼 추다를 기각하겠어요. 채택하겠어요. 채택하고요.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채택해요. 기각해요. 기각하고 수익성도 1보다 작으면 기각하죠. 요구가 크면 기각하는게 내용이 똑같거든요. 하나를 투자했을 때 순형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죠. 1이 되고 내부와 요구가 같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 기초강의는 왓구를 짜야 돼요. 우리가 전체적인 도대체 뭘 배울 거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낸 거는 미래가치에요. 현재가치에요. 현재가치고. 1년 후는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위험이 떨어지면 할인율을 높여야겠죠. 그럼 할인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그럼 다 현가로 가꾸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얘와 똑같이 화폐가치를 만들어서 부교하자는 거죠. 그런가요. 다시 갈게요. 부동산이 안 위험할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죠. 그죠. 그럼 1억 2천이라는 자체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럼 위험할수록 아까 어음처럼 할인율을 그럼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현재가치로 돌려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1억 2천보다 떨어지게 되면 난 투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재값과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압을 뭐가 커야 돼요.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했죠. 이 순형가라는 건 그랩니까. 유입을 유출로 뺐습니까. 빼서 이 금액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요거 순위로 할인하고요. 자 이건 그냥 했어요. 나눴어요. 나눴죠. 이게 3이라는 게 몇 배 벌었다는 거죠. 3배 벌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억 1억이면 천에서 1억과 5천에서 1억이 어떻게 낫죠. 천에서 1억이 난 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초기 금액이 커야 돼요. 초기 금액이 작아야 돼요. 투자 규모를 갖고 따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듭니까.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할인율을 가지고 이 내부 순위로 요구 순위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요구가 커야 돼요. 내부가 커야 돼요. 내부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전체적인 머리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빼고 나누고 요거는 내부를 구해서 요구랑 비교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 1, 6월달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기초반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초창기 때 그냥 막 가르쳤거든요. 거의 유치원생인데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려 하는데 그건 제일 오류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천히 유치원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만 쳤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